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주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4,500명 이하를 유지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4일부터 1,000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3일 109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사망자도 7일 45명을 기록하며 절반 밑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조치를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92%, 사망자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감염자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확진자의 35%를 차지했던 해당 연령층 비율은 17%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대본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60대 이상 23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서 감염 위험이 8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확진됐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97%, 사망 위험은 99%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기준으로 현지시간 3일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100만 명대를 돌파한 미국은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의 95%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주간 지역 감염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검출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8.8%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 70%가 오미크론 변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1월 중 늦어도 2월에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면서도 사망률은 낮은 탈동조화 현상이 보인다며 오미크론 증상이 이전 변이보다 가볍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장관도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오미크론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스튜어트 영국 리버풀대 교수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경우 사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파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앙투안 글로벌 보건연구소장은 바이러스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청도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의 입원율은 델타의 3분의 1 정도라면서도 국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만 3,212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만 3,197만 3,200만 3,201만 3,203만 3,211번은 각각 앞서 확진된 강남구민의 가족으로 만 3,198만 3,199만 3,212번은 입국 검사에서 만 3,200이 만 3,204번은 앞서 확진된 강남구민과의 접촉으로 확진받았습니다. 만 3,205부터 만 3,210번까지는 가래 등의 증상으로 확진받았으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997명이며 이 중 해외입국자는 1,084명 국내 접촉자는 913명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누적검체검사자는 156만 2,148명입니다. 어제 5,522명의 검사자 중 해외입국자 123명 국내 거주자는 5,399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입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관내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구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 곳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남구가 주요 공공데이터를 모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강남 열린 구청장실을 공개했습니다. 열린 구청장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도시 상황은 물론 각종 구정 현안, 생활 밀착형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자체 제작한 해외 홍보 영상 강남 인사이더스픽스를 중동 17개국에 배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10월 프랑스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마켓 미컴에 이어 12월 시작한 ATF의 온라인으로 참가해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적용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타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미접종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고 다음날 보건복지부는 한 국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방역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인원 제한과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수보는 방역패스에 대해서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학원 등 교육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지만 대부분 국민 안전을 위해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소속 공무원과 1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사실상 방역패스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귀찮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발생한 확진자의 30%에 달합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가운데 53%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려면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내 가족,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의 특강을 듣기 위해 대치동 학원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구는 학원과 스타디 카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출입명부 운영에 익숙지 않는 소규모 고령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 546개소에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설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혹시 모를 방역사각지대를 열심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청 전 직원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